UFC 파이트나잇 베릭 루이스 대 세르게이스트 피바 TVN 스포츠 자 먼저 브라질의 헤나토 모이카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찬송 선수와의 경기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고요 원래 8등급 랭커였는데 정찬송 선수에게 경기를 패배하고 나서 라이트급으로 월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연패 끝고 승리에 도전하는 브래드 리델이 입장합니다 브래드 리델은 원래 2연패를 기록하기 전에 UFC에서 4승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16승 1무 5패 33살의 헤나토 모이카노 확실히 사이즈가 큽니다 라이트급으로 월장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리치도 182.8cm인데 신장이 10cm당 작은 브래드 리델이지만 170인데 리치가 1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타격고리를 잘 가져가는 게 리치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언더카드 마지막 매치 선수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이트급 전향 이후에 여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나토 모이카노입니다 뉴질랜드 킥복싱 챔피언이고요 모이카노 스키도 일어나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래드 리델입니다 4일 만의 경기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해서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 모이카노거든요 1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모이카노 오, 잽이 빨라요 모이카노가 그래플링이 작긴 하지만 브래드 리델은 본인의 직선 공격도 좋아 오,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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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잽도 맞았고 니키까지 초반부터 앞면의 공격을 허용한 브래드 리델입니다 리델이 작은 신장에 비해 리치가 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리치는 헤나토 모이카노 쪽이 더 길거든요 네, 그리고 리치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를 내려붙는 선수가 좀 더 길이를 편히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이카노가 지금 타격이 좋긴 하지만 결국엔 그래플링을 노리고 있을 거고요 오, 네나토 모이카노! 자, 왼손 쪽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브래드 리델! 지금 타격에서도 모이카노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많이 허용했습니다 오버웍 감아주면서 수비해주고 있는 헤나토 모이카노 헤나토 모이카노가 경기전 인터뷰에서 브래드 리델이 킥복스하긴 하지만 나도 킥복싱이 좋다, 브래드 리델의 타격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인터뷰를 입장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타격 거리에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브래드 리델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리고 몸을 한번 섞어보고요 하지만 테이크다운 시도 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브래드 리델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다리 육 감겼습니다 자, 모이카노는 UFC에서만 5개의 리어 네이키드 초코의 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맞았던 이 충격들이 첸 회복되기도 전인데 아, 불리한 포지션에서 자, 지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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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네이키드 초코의 시도인데요, 헤나토 모이카노 자, 브래드 리델 자, 지금 테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버티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점점 조여가는 헤나토 모이카노 경기! 조여단입니다! 리어 네이키드 초코의 헤나토 모이카노입니다 아, UFC에서만 리어 네이키드 초코의 6개의 승리를 가져가는 헤나토 모이카노입니다 아, 단순 초코 승리가 아니라 스탠딩 타격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래드 리델과 리델과 같은 킥복싱 베이스의 선수를 타격에서 압도하다가 그래플링으로 승리에 거머쥐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헤나토 모이카노 역시 이거 타격도 그래플링 못 찾게 날카롭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네요 이게 괜히 페더급 내에서 초상위권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었고 라이트급 전향 이후에도 전 챔피언 하팔두스 아뉴스와의 숏노티스 4일 만에 경기를 치렀는데도 5라운드를 소화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카노가 지금 패배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라파일 피제프, 하팔두스 아뉴스, 라이트급에서 2패를 기록한 선수는 이렇게 딱 2명입니다 이마린 제스는 라이트급 탑랭컷 빼고는 헤나토 모이카노가 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대단한데요 헤나토 모이카노 저기서 브래드 리델의 왼손을 헤나토 모이카노가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초크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연승까지는 잘 거뒀는데 그 이후에 탑랩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 끝판왕은 더 무섭거든요 이슬람 바카체프가 버티고 있는 라이트급인데 이게 참 브래드 리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었던 매치였고요 지금 브래드 리델을 이 정도로 잡아낸 거면 브래드 리델이 최근 2연패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탑 15위권의 언저리에 있는 그 인접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헤나토 모이카노가 랭크와의 경기가 펼쳐질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헤나토 모이카노가 랭크와의 경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 멋진 승리 장면이었어요 I'm here with the winner Fucking Joe Rogan What's a big apple, this man is the guy Hey, where we are? I thought we were in New York New York is fucking awesome Let's fucking go Oh, 굉장히 신났어요 Joe Rogan, I want to make the question for you, man You're the fucking smart person on the earth, bro I watch your podcast every fucking day Hey, Joe Rogan, training at day, Joe Rogan at night, Beaches Well, thank you, listen, 헤나토, let's get to your fight Because it was a truly special performance I think there's certain fights in the fighters' career Where there's just a clear, undeniable moment Where they reach another level And they felt like that was with you tonight Joe Rogan, I don't know if you know me But I was ranked at number 4 in featherweight I was the best featherweight on the planet And I lost to my aldo, Jose Aldo, I lost to him It was really bad for my career But I move up, I learn with my mistakes And I'm fucking here to take over All these motherfuckers I'm here to take over Make no mistake, I lost only to the best But today, I'm with the fucking best We certainly are at another level, sir Let's go, New York Make some fucking noise So, New York 먹방's car He wants to go out Make some noise I can't stand by you I'm a weapon I could fight, fight-ground fighting And I could fight, fight-ground fight- in 4 days ago I could fight, fight, fight-ground fight in 4 days ago Just go, New York I was fucking drinking beer into steaks in Brazil And they called me And I come here I travel 24 hours And motherfuckers just respect me I want the fucking bonus My colon wants money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